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더위에 이사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시더라구요. 자 옥상에서 오늘은 호스를 목욕을 시킬겁니다. 호스에게 좋은 환경이에요. 다른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호스도 욕하는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나 냄새가 너무 난장끼고 짐다가 덥다고 어딜 도망가 이리와. 안돼 안돼 이리와 이리와 저러고 좋잖아. 이리와 어딜 도망가 문질문질 시원한거 좋잖아 문질문질 아이고 더와라 솔로 우리 보스가 단모종인데 단모종이고 뭐고 이거 엄청 엄청 털빠져요. 그냥 한 며칠이면 개 한마리가 빨리 어딜 도망가 그냥 생깁니다 그냥 자 자 안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보스에요 꽃단장둥이에요 눈꺼 봐라 약간 창피한걸 네 전원생활입니다. 전원생활 이사와서 안돼 좀 있어봐 털도 엄청 빠지잖아 사련이 이게 났지 안도 닦자 아우 털 봐라 그냥 시원하게 불편한 여름에 완전 샤워하고 아 어딜 도망가 본스 이리와 안돼 엄마 혼자 남은 돌아와 빨리 지금 찍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빨리 와 모델 강아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리 오십시오 시원하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어떡하든지 이리 오세요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옥상에서 다른 개들이 못 누리는 이 사람 많잖아요 하하 시원하고 좋잖아 어휴 살편들고 와라 이리 와 아직 멀었어 한 번 더 해야지 으으으으 개냄새 개냄새가 그냥 솔솔솔 난다 솔솔솔 나 더러워지겠어요 에이 알려줘 시원하니 얼마나 좋아 다른 개들은 보면서 어이구 시원하겠다 빨리 이리 와 자꾸 전진이야 슬금슬금 그러지 마세요 너무 빡빡 씻어야죠 어이구군 아이고 아이고 대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다 아이고 남성애라 그런가요? 아이고 어디서 먼저 가 이리 와 한번 또 살고 아이구 이리 와 빨리 안돼 어디 처음만 옥상안에 야금약금 가 빨리와 이리와 아이고 보스를 너무 궁금해 왜 보스를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지금 뭐하나 빨리 와 안돼 가야된다 어 봐야돼 빨리 아직 안 헹궜어 안돼 이리와 흐엉! 헐 또 말라 빨리 와 빨리 와 안돼 더 해야돼 아이 씻기다 말았어 아이 씻기다 말았어 안돼 이리 와봐 빨리 보스 이리와 놀아줄게 보스 이리와봐 자 이적보용을 보여줄게 와 놀자 보스를 잡아줘 보스를 잡아주세요 점프 점프 전부 안되겠습니다 호수시키는 이정도로 보여드리고 저 다시 시켜야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